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. 위치 설정을 하다보면 위치 찾기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. 왜 연결이 안 되지?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. 스마트 서베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.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GPS 모드 설정 후 RTK 로봇 클릭 및 확인 트럭 문제 해결 스태틱 로봇 베이스 모드를 다시 설정해주세요. 매뉴얼대로 해도 안 되면 검귀동 센터로 보내주세요. 버스 ovat. 스폰틱 로봇 클릭. 스폰틱 로봇 클릭 트 recruiters 르르